기어 타임즈 네 공장 북팔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팩토리 버스트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에 뭔가 진짜 파이어한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강렬합니다 뭐 오늘 뭐 다들 뭐 앞에는 좀 쨍한 느낌 햇 레몬 체리 이랬는데 갑자기 팩토리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들어왔죠 다음 시간에 킨드레드 버스트까지 오늘은 이제 5구 중에 세 번째 3 5구 시간입니다 3 5구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여있는 기타가 그냥 4천만 원어치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늘 하는 5구는 지금 오늘 하는 4대 중에서는 가장 색상이 좀 강렬한 디자인이 좀 인상적입니다 오늘 5구를 하는 김에 5구를 4대나 하니까 5구에 대한 레스폴 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해보자면은 레스폴은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기타 개발자 레스폴의 이름을 땄다 라는거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겁니다 레스폴하고 테드 맥카티 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솔리드바디 기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캐스터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리드바디 기타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원래 깁스는 그 전에 이제 ES 모델들 대부분 다 할로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행에 편승해서 우리도 솔리드바디 기타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게 그 오이골드탑 모델이 처음이었죠 이 오이골드탑 같은 경우에는 소파 싱글 픽업을 두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52년도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험버커 사운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사 커스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오오 스페셜 등의 모델이 발매되고 난 다음에 세스러버가 이제 큰일을 내는 거죠 험버커 우리가 늘 세스러버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할 게 많아졌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57년도에 이제 험버커 픽업이 장착돼서 나온 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폴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험버커가 장착된 그 모델부터잖아요 그래서 57 골드탑 바로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스폴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52년도에 골드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우리가 좋아하는 레스폴 사운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폴 사운드는 실제로는 57년도부터 였고 57585960 이렇게 그때가 가장 레스폴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펜더에서 또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오면서 스트라토캐스터가 판매량이 점점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스폴에서는 펜더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뭐 이제 와서 보면 아쉬운 선택이라고 할만한 걸 한 게 원래 레스폴 스탠다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델이었고 솔리드 기타라고 해서 sg가 나왔잖아요 근데 sg를 레스폴 스탠다드로 만들고 레스폴을 아예 라인에서 빼버리는 네 이런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서 레스폴은 그때 이제 잠깐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60년대 68년도에까지 61년부터 68년까지 생산이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레스폴 스탠다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만들어 놨었던 소파로 뚫어놨던 거가 바디가 한참 남았는데 사람들이 험버커를 내놔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니 험버커로 달아서 나온 게 바로 레스폴 디럭스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1년부터 68년까지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5,7,5,8,5,9,6,0 중에 왜 5,9가 그렇게까지 가장 인기를 끌었느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57년도에 레스폴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59년도는 레스폴이 실제로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650대 미만이 생산되면서 점점점 인기를 잃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기타 자체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 뮤지션 바를 좀 받은 거죠 누가 치기 시작했느냐 지미 페이지, 키스 리차드, 에릭 클래프턴, 제프 벨, 디런론 홀먼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다 잡혀요 이제 그런 위대한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5,9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5,9가 이제 오 이거 되게 좋은 기타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명곡들 그 명곡들이 5,9 사운드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5,9는 구할 수도 없고 중고로밖에 거래가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괜히 전설의 기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5,9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50년대 후반의 레스폴드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뭔가 신화화 되어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판매량이 떨어져서 뭐 별로 출시된 것들도 없었고 그 위대한 아티스트들도 다 그걸 중고로 어디서 구해갖고 쳤는데 그 기타를 통해 수많은 명곡들이 생산이 되면서 야 5,9가 짱이었나 보다 근데 왜 5,9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9 오리진이 너무 적다 보니까 5,9는 지금 이렇게 신격화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팬더도 그렇죠 뭐 사실 그 처음에 나왔던 재즈마스터 재규어 다 말아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커트 코베인 덕분에 아티스트빨로 또 손 안 대고 코 푼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를 제외한 뭔가 독특한 개성을 가진 또 팬더의 효자 품목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사실은 망한 모델이었죠 망한 모델이었죠 그래서 뭐 팬더나 깁슨이나 어쨌든 세계 굴지의 양대 브랜드로서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티스트빨로 손 안 대고 코 푼 그런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때 59년도에 나오고는 소리 똑같다는 차에 그건 보증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지 59년 오리지널 남아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실제로 59년도 때 지금 이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글로스 새 거였겠지 익스트림 새 거 상태일 때 그 소리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지미 페이지가 쓰는 59는 조월 씨가 준 거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59냐 58이냐 막 말이 많았는데 58도 있고 59도 있는데 맨날 쓰는 거 그 빨간색 59만이냐 59 바디에다가 58넥을 꽂았대요 아 그렇군요 58, 59 다 맞는 58.5네 네 58.5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의 59를 사용했던 기타 영웅들도 실제로 59년도에 기타를 산 사람은 없어요 한 장만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중고 중고 중고를 받아 갖고 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거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레스폴 정도가 아닐까 근데 레스폴도 이미 그때는 벌써 마음이 떠가지고 자기 이름 빼내만 해 이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오구 오리지널 사운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했겠거니 그냥 생각하고 이제 치는 거죠 그 개리모가 치는 오구 그 레몬 버스트 비슷하게 생긴 거는 네 그 피터 그린이 준 거래요 아 피터 그린이 준 거래요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중고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아티스트 그 커뮤니티에서 오구를 돌려 돌리는 거야 그냥 이거 돌려쓰고 있어요 그냥 그 오구 세계관은 그냥 거기에서 괜히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더욱 신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오구를 저희가 4대나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사무구입니다 사무구 네 세 번째 오구 932-666 시리얼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943만 원이고요 팩토리 버스트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9cm 무게는 3.90kg 두께는 48에 아티탑 살짝 있어서 51mm 12뿌리 튜틀리는 80mm 투피스 피규어드 메이플탑에 하이드 글루 핏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프티스 라운디드 미디엄 C 쉐임넥에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노트에 스트링 010 게이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트너비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레스에 커스텀 버크 알리코 3 마그넷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페이퍼인 오일 캐퍼 시터의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브릿지에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수탑바트 엘피스가 장착된 모델 팩토리 버스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휴 진짜 좋다 아휴 Zoo coefficients 잘 irSook 런쯉 오우 런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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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건 조금 소리만 에이징 됐네요 음 소리가 그렇게 탱글탱글 하자 어 그런 지난 시간들 보다는 조금 더 딥한 힘이 있어요 공장 팩토리 칼라 색 인가봐요 아 팩토리 느낌 으 으 으 으 으 낡은 소리가 나 이 뭔가 약간 앞에 걸 레몬 체리 약간 바이오닉 느낌인데 요 좀 메카닉 느낌 있어요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4 4 4 4 4 4 4 5 4 4 으 좋은데 요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주얼리스 참을 노겠습니다 봐봐. 자 레드락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클린톤 약간 기대되는 게 이게 좀 이렇게 소리가 빈 데가 있어요. 텅텅하게 좀 빈 게 있어가지고 좋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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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는 역시 힘 있습니다. 조금 빈틈 있는 소리도 괜찮군요. 좋아요. 좋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지난 시간은 하이가 생동감 있는 탱탱하고 땡땡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하이가 뭔가 약간 멜릭이 됐어요. 약간 좀 뭐랄까 빡빡하면서도 좀 차가운 느낌이 있고요. 근데 잘 나옵니다 하이가. 잘 나옵니다. 감성이 조금 달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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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고요. 바로 반주문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불난 소리가 나봐. 너무 좋아. 공장에 불렀습니다. 공장에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하이가 땡땡하겠다. 핫땡게 드렸는데, 비슷하지만 감성이 조금 달라요. 하이가 빡빡한 기따. 핫빡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비인간적인 느낌. 빡빡해요. 뭐가, 어우, 이게 좋네. 네, 스카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1점 더 주셨어요. 네, 이게 조금 사운드가 레리기 돼가지고 이걸 길들이는데 한 1년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1년을 벌고 들어간다. 네, 그래서 1년치 노력을 사운드 1점으로 지금 환산해서 주셨습니다.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나머지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선생님 79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지난 시간과 동일 80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9.5. 네, 이렇게 점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달랐어요, 팩토리 버스트.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번째 5구, 3호구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킨드레드 버스트 4호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다크한 느낌의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4호구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5호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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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구 Engineer